마술사의 유명주 아주 본명 마술사의 마술의 신비함으로 빠져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잘 보입니다. 인사 박수 한 번 주세요. 던져 던져 싹. 응 으 으 으 으 으 으 아 기 맥창 아니네 으 으 으 2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빡산됐어요 사랑해요 일로와 박수 신문을 짝짝 찍고 있습니다 쭉쭉 찢어가지고 또 잘랐어요 분명히 찢었는데 뭐가 될까요 사랑해요 와 빡산되세요 달리 달리 주기 신문이 그대로 물을 붓겠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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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술사 연주원님의 멋진 마술을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물을 붓고 insanlar 분명히 현대중 예 신문에게 물으셨어요 의외로 왜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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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도 안좋아 날씨도 안좋아 물을 눌려 안좋아 날씨도 안좋아 아니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 물이 없네 그렇죠? 물이 없죠? 박상재 소리야 박상재 소리야 박상재 소리가 분명히 물이 없었는데 물이 없었어 와 물이 나왔어요 박수 주세요 아 무지가 신기해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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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나 아까 그 물컷에서 어 어머나 또 점심에 박수 주세요 이야 진짜 신기하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또 물어볼보실게요 아 네 지금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패션과 런의 실제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 보다, 부산 나왔어요 땡땡이 말씀 안해도 물방울 양산 젤방울 양산 아 예쁘다 오! 빨간물빵 예시나 오늘 수리방을 잡았네 다음은 또 무슨 예시나 아쉬운 적이 없다 엄마야 비둘기야 나왔어요 비둘기야 안녕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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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콜렛 같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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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이야 신경이 굉장히 많네요 술병에다가 풍선을 가르셨네요 네 갖다 놓을까 치울까 음 아 풍선에다가 아 바늘을 가지고 풍선을 찌른데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찔러보세요 그러면 터지지지 당연히 바늘을 찔렀는데 아 카드가 나왔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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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잘 되었습니다 네 네 네 이제 잘 되었습니다 예 추 추 추 추 추 추 추 불을 켜요 오 불을 켰습니다 여기 빨간데 세 주세요 어! 아니 분명히 불을 켰는데 비둘기가 안 어머나 살아있네 오 진짜 살아있다 아까 불이 안탔네 어머 박수 한주세요 신기하다 박수 한주세요 분명히 불을 짚었는데 안팠어 비둘기가 앵무새하고 이야기하고 있대요 음악소리도 줄이 박수 한주세요 아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드러내신대에 가면 상품도 좋고 가격도 싸고 홈플러스에는 지금 아주 싱싱한 것들을 많이 파는데 아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제가 들어보니까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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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불가스에 날려면 어떻게 해요 어머 괜찮아요 예슬아 안꽂나 웃음 우리 예슬이는 닭도 못잡아요 나도 웃음 또비둘기 나왔어요 박수 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 열리신대에 잘하는 예쁜 옷도 많고요 홈플러스에는 신신하고 저렴한 한가위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저거 가져와야 되잖아요 나도 무서워서 못 가져오는데 놔둬도 돼요? 앵무새요 자 밝은데 세주세요 잘 보이게 잘 보십시오 앵무새를 덮으세요 어디갔어요 앵무새 아니 이상하다 박수 한주세요 왜요? 불매기 위에 있었는데 앵무새요 날라갔나 없네 왜 또 불을 앵무새에 있는데 불 꺼졌어 바람이 네 와 꺼졌어 어 아까 라이터가 봉으로 바뀌었네요 내로 박수 한주세요 아 여기 있다고 비둘기가 어디지 어 앵무새가 여깄네 네 아까 여기에서 왜 여기서 나오지 네 신기하다 박수 한주세요 두 명의 앵무새가 보다기 속에 여기 있었는데 언제 여기 날라갔노 신기하네 좋은 기술 배우셨네요 박수 한 번 주세요 우리 미니어마술사 이음주님 네 또 있나요? 정말 신기한게 많네요 어떻게 또 불 어 어린이 여러분들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네 이 분은 평벨 기술로 하는 겁니다 네 불을 어 이게 뭐예요 뭐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우와 뭐지 뭐지 와 이게 뭐야 보자야 빵상 드세요 아 정말 신기하다 우리 그 연주 마술사 어머나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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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났다 난리났어 사랑해 자 자 또 뭐가 나올까요 외울 수료 돌리고 뭐라고.. 응! 아 박수박수 박수 박수치야 나온대요 박수앞...나오온대요 어머나 이거 뭐해! 뭐해X2 아들슨 주의 너희 성대 앞에까Cике 예...항가에 첫 집을 해가지고 네 아네 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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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연하시대 사업가님들 전부 대박 나시라고 네 아우 우리 미녀 마술사 이 연준이 네 먼지 마술 공연이었습니다 자 와 우리 미녀 마술사 이 연주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신비의 마술세계 잘 다녀오셨습니까